어디가 좋았어요? 네? 언제 설렜지?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? 아까 성 캐릭터가 그랬잖아요 언제부터였을까? 우리 그 가짜 연애 사진 찍을 때? 아니면 노석 접근님 산장에서 아 그것도 아니면 그 성 캐릭터 집에서 나 눈 가리고 있을 때 권장님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? 저랑 가짜 연애하는 거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? 네 뭐가 그렇게 싫었는데요? 관장님은 왜 뭔가 가짜니까요 가짜라서 싫었습니다 난 진짜로 하고 싶은데 난 진짜로 하고 싶은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I won't take you for granted Cause we'll never know when When we'll run out of time So I'm gonna lo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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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러 갈까요?